에어컨 작동시키면 손풍 계속 시키고 말리는데도 왜 작동시킬 때 처음에 항상 냄새가 나는지 모르겠네 아내가 어떻게 생겨먹은지 한번 봐야 겠어요 펜 날개가 분명히 까만색인데 노란색이지 아 그리고 뭔가 지금 돌고 있는데도 지금 저 색깔이 뭐 뭐야 이거 뭐지? 뭐 날개 중간에 뭐지 저건? 열어봐야 겠어 분해하는 방법은 뒤편에는 필터 위에도 똑같이 분해하면 되구요 조립은 조립은 10개 상단에 스크류 하나 스크류 튜 두개 커버를 제거 하여us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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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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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